흙 위에다가 그냥 섞어야되는데 그냥 흙 위에다가 이렇게 재 많으니까 재 많으니까 불멍하고서 당장 어익은 안 되겠다 이렇게 섞어주고 그리고 또 흙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싸야되는데 흙이 많이 필요한데 가져와야지 좀만 찍어 가져올게 지금 만들어놔야 이제 2월 작년 2월 18일 올해 2월 18일 자국 떼다가 생겼되니까 2개월만 쯤 되네 거기도 언니 이제 재를 더 해 나는 재를 더 해야지 뭐 피싸도 해야지 재하고 가져오게 언니 쟤 하고 있어 내가 가지고 올게 흙 가지고 올게 핫도그까지 굴리게 profound 핫도그가 만즈로 세우고 핫도그까지 도착하니 최구 kombucha 핫도그가 상 Occupase 화살하게 팔린다 야이 진짜... 장식운처만 플레이저 장식운처럼 흙에 물 좀 뿌려야 하는거 아니야? 조금 이따가 흙이 아주 마른 상태는 아니고 이렇게 가장자리 뿌릴 때 흙이 많으면 알iron 흙이 많을수록 좋은데 이 안에 흙이 많이 들어갔어요 흙이 많이 들어갑니다 흙이 많을수록 좋은데 아 이거 많이 할려네 아 이걸 언니 심는다고? 응 이거 봐봐 뽑아 왜? 이 속이... 아우아 속이 이거야 아까 이거 소나무가냐 어디쪽으로 가냐 저기요? 아니요? 그 방향으로 해서 그 방향으로 해서 이제 완성시키면 되겠어. 추우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거. 난로 옆에. 든든한 난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. 더워서 기다릴 정도인데 지금. 난로 옆에. 이렇게 해서 미끼를 붙여놔야 돼. 이렇게 더 가져야 돼. 꼭 가져올게. 고무장글 가져와. 안 있으니까 이제 갔다가 해야지. 그냥 그대로 해버리는 것들. 거의 다 완성한 거 아니야? 뭘 묻히는 거야. 이제 갔다가 후벙 타고. 어? 어? 소똥? 소똥? 소똥 섞으려고? 우리 잘 심은 네? 우리 잘 심었어요? 아 천재 이모가 무슨 흙을 가져오셨답니다 무슨 흙이 무슨 소똥 섞긴 좋은 흙인가? 걸음이 없는 흙이야 아 걸음 없는 흙이라고?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지 어때요? 소장님 어때? 우리 잘 했어? 흙을 쌓는 흙을 못 올렸는데 아직? 아직? 네 한꺼번에 올려야 되겠어요 백두산 기린초와 석시판 백두산 기린초와 석시판 기가 막히게 많이 잘 자랐구나 와 대단합니다 완전 이제 겨울에 들어섰네요 색깔이 그난번에 그난번에 흙을 쌓는거 촬영해놨는데 아직 못 올렸는데 함께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흙은 이거 언니 그때 우리가 2월달에 만들었어 2월달에 만들었는데 추울 때 지금은 지금은 11월 11일입니다 오늘은 잘 자랐습니다 엔질번에 흙을 더 선생님 통해 포리에